아 이딴 이거를 쓰고 파생! 아씨 뭐야 가자 전혀 반응이 없어 싸이코팩스 각 초반에는 이게 좀비들을 잡을만한 무기가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뛰어만 넘습니다 야 마문아 어디야? 뭐로 가야돼? 이거 맨 위여 아 너가 안왔구나? 와 안돼 여기 위 아 여기구나 코업이랑 신글 스킬 공유 안되야 그게 되면 완전 핵사기지 진짜 개사기 중도도 두벤데 스킬까지 두벤면은 3,900원 히히히히히 맛있어 부짐해 부담없어 3,900원 진짜 가끔씩 너 방송이나 다른 사람 방송 주면서 보다가 갑자기 방종해가지고 3,900원 딱 뜨면은 개짜증나 근데 나도 모르게 햄버거 시키고 있다 빠밤밤 이거 그거 주말을 끝내는 노래잖아 주말 엔딩곡 아 KBS 아 뭔지 알아 어 맞아 꺼졌다가 다시 나오잖아 오른쪽에 사람 구해줘야돼 아 아 아 저 저런저런것도 구하면서 갔어? 더 구해야지 쟤 아이템 주는데 응 알았어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딜 오딜 야 야 야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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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같은거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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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치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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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 차 아냐 아냐 죄송합니다 그렇지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라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뭔가 틀렸는데 뭔가 이상한게 틀렸는데 성대모자 연습 좀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무슨 성대모자 야 그거? 웃기 성대모자 하하하하하 자리 갖고…. 어떻게 그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 하하하하 하하 다 thinking 다 깨다보면은 정신 나갑니다 와 jsk 아 깜짝 놀랬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조심해 여기에 그거 있는데? 여기에, 여기서 그거 찾으래 저거, 박스 이거 낙하산 떨어진대 여기 왼쪽에 여기여기 에어드라 표시있잖아 여기 아 오케오케 아아 아 거기있구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아하 아 저 왼쪽으로 가서 올라가야된다 아니요 같이하심으로 개 모거가 아니라 개 개 모거 개 모거 그럼 넌 모건대야 개 개 개 모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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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큐 땡큐 개 모여 개 모여 개 모여 그 한 번에 내가 보여줄게 한 번에 가는 법을 보여줄게 오예 아 맞다 왔다 왔다 내가 먼저 왔다 아 늦었다 에어드랍 이런 데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그래서 망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스킵 안하면 형도 스킵 안되죠 형 이리 간다 야 여기 우리 저걸로 뚫어놓을까? 나무나? 여기 세이프 존으로 뚫어놓을까? 이 집? 아 여기 어 오케이 그러려면은 여기 먼저 입구부터 닫아야돼 아 오케이 너 입구 닫고있어 나 위로 올라가서 좀비 있으면 좀비 머리통 잡을게 아이고 잠깐만 여기 그게 아니네 저 건물만 세이프 존이네 위야 위 위 닫는 데가 아니 위야 위 나무나 위에 위에서 계속 뭐 떨어져 어 이건 뭐야 어 그래 그래 됐다 됐지 아니 죽어 죽어 어 여기야 여기야 어 여기다 여기 여기야 형이 형이 깨고 갈게 기다려봐 야 여기 안에 있어요? 야 어 좀비 두마리 있어 야 야 야 야 콤보 샤이 미체로 일어나 어 어째 자꾸 어째 자꾸 이상한 우키 목소리 나는거 같애 그렇게 잔인하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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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저렇게 베스트 비제일이 잘리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치 하하 하하 미치 초 하하하하 백 어 됐어 이자 딴데 가자 저희 스토리는 보면서 깨는게 어떻다 스토리를 스토리가 어쩌피 없어 되어 어차피 우리 튜토리얼에서 이미 스토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마문과 개보거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어 둘이 다르게 싱글플레이로 엔딩을 보는 스토리 그 캠페인 공략이 있습니다 그거 구독해주세요 이 길이 하는거는 아야야야야 미치지마라 어 근데 이제 반대각이다 망했다 야 마문아 야 여땟다 이거 빨리 와야돼 아야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여기 알지 여기 애들있는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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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이거 좀비있잖아 좀비아니야 좀비아니야 아 살았네 아 맞춤 부러졌다 마문아 잠깐만 마문아 마문아 도망쳐 마문아 형 간다 나 죽여 뭐야 뭐야 왜 갔어 마문아 미안해 가면 어떻게 와 마문아 거기 안돼 안돼 그거 안돼 와 진짜 그거 안돼 안돼 밤대고 있어 거기다가 케네 세명 안돼 지금 안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 어떻게 했는지 알아 무기 바꿔가지고 어 있는 무기 부러질 것 같아서 무기 바꿔가지고 혼자 열심히 미친듯이 싸우고 있었네 어 잘했어 잘했어 원래 그렇게 하는거야 잘했어 안 죽었지 안 죽었으면 됐지 아 두 번째 에어드라마 처진하네요 아 이거 그거네 그때 여기 밤 최초로 밤 되가지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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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가 나중에 가면 되지 아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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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아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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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엉덩이 따가 아아 체력 따는 것 봐 뭐야 아래 있는 건가 어어어 하나 더 아래 아 그러네 그러지 아래에 있네 어 잠깐만 얜 잡아야겠다 이게 에어드라마 내가 내가 깔게 안되네 그렇지 누워 개새 누워 저기 개새여 누워 개새여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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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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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문아 오 맘문이 다쳤버려 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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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오 잠깐만 오 망했다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바로왔다 바로왔다 야 맘문아 맘문아 형 따라와 Flint떼와 형따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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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따라와 형따루와 형따루와 막무라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plataforma 오오오오오오오 proceso 그만하고 형 백ив이가 additional 응 잠깐만 백ив이는 형한테 os 긁어주거든요 계속 개새육át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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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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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T sur!! 형님 불 비춰줄게 가 가 가 가 가가 계속 쭉 가 쭉 가 쭉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이야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 나 얘네랑 같이 뛰어 어떡해 바로 이난번에 담요 나보다 영축된다 나보다 영축된다 나보다 영축된다 달리면서 치료제 나보다 치료제 non 수박 왜 치료제가 왜 없어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거든 내 뭇임몰 땡거 아니야 나 한 명만 들어오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내가도 가려 안돼? 아마보다 너무나 깜짝짝짝짝짝짝 exclusive 어으,의 Name Price 들어가 Webb 들어가 X2 man 뭐라는 거야.. 아.. 괜히, 괜히 너한테 가가지고 안 그랬으니까 그냥 집에 가만 됐는데 아 괜히가가지구 왼쪽부터 떨어져가지고 기절할뻔였네 아 미친 시간차다 형 화장실 좀 갖다 Twitter 쌌쌌 방금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갑에 있었던 카드라도 꺼내고 그렇게 25,000원을 시원하게 긁었어요. 그거는 약간 손 떨면서 해야될 것 같은데, 뭔가. 칼 가네, 무슨 아저씨가. 어딨어? 아, 여기서 무기 바꾸고 있구나. 아, 잠깐만. 저희 생각해보니까, 상 좀 들려가지고 저것 좀 사야돼. 의료킷. 형, 의료킷 없죠? 어, 어. 있을 때 사. 어? 뭐야? 왜? 돈이 없어서 못사. 아, 우리 좀비를 죽이기만 하고 좀비를 안 뒤졌어요. 내가 다 뒤졌어, 마모나 미안해. 개 망했어, 나 돈 24원 있어. 나 400원 있지롱. 어, 어. 가자. 브래킨, 가자. 가만. 앞으로는 거지한테 무조건 뒤지, 아니, 거지랜다. 좀비한테 무조건 뒤지면서 가야겠다. 거지. 아, 자꾸 레벨 올라. 응. 아, 좋네. 이게 경험치 주는 거야. 깨서. 나는 펭크. 입체기동. 아, 아, 야. 그건 짱이지. 아, 그거 진짜 핵싹이더라고. 거의 스파이더맨이잖아. 어, 나 그 모르고 나중에 올렸다가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게 엄청 좋은건지. 그치. 저는 게임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잘 손해를 안 봐요. 응. 그 마모님이 자꾸 손해를 보는데. 저는 저는 쓴거지깍니다. 저는 dreadful 생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astern에서, 그리고 저는 신인이야기당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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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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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지같은거 하나밖에 안주는데? 그지같은거라고요? 거지같은거 하나밖에 안주어 에이디? 네, 알았어요. 뭔가 안주어? 아니, 아니, 그지. 들으세요, 크레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 여기. 너가 나를 꼭 내려가는거야? 봐봐, 내가 말하는거야. 마모나 밖에 밤이야. 형, 얘 한숨 자고 가는게 어떨까? 나를 그 때까지 다 알고 voila. 그런데. 그가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했고... 나는 네가 고마워하지않아. 아미르를 이해하고 이런건. 크레인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도와봐야 되기 때문에. 저, 봐, 제이디. 제이디는 올게 갈아가고, 알았다라? 알겠습니다. 그냥 도망간 하나, 알았잖아? 인트로듀스 유어셀프 투 라이스 라이스한테 너를 소개를 해라 응응 너 자신을 자신이 자기소개를 해라 라이스에게 라이즈는 걔 나쁜 부목이잖아 그쵸 라이즈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죠 그쵸 그쵸 쓰레기 어 뭐야 밀가마므나 나 망했다 그래 떨어졌어 아유 진짜 야 조심해 소리 지르는 애 잠때니까 쓰잘때기 없이 리얼해가지고 아무것도 안되요 T 눌렀어? 응 아 T래 저거 저거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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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마모나 마모나 정면에 있다 아 형 형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거 천천히 가야돼요 마모나 마모나 빨리 뛰어 뛰어 그냥 빨리 뛰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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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어 뛰어 괜찮아 좀비는 괜찮아 오케오케 잠깐만 아 나 꼈다 꼈다 어 어디야 여기 살려줘 어 여기 그거야 안전지대 아아 하지만 우리한테 안전지대가 필요없지 바로바로 사라 바로 나가야 됐다라는 거 바로 사라 갔orde 바로 사라 ㅋㅋ 한살 안사주고싶다 iste ㅜㅅ 너 저 좀비 어어 마모나 마모나맪나 rigt다 걸린다 그러네그러네 맘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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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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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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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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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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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이 랜턴을 아직 못얻었죠 지금 레벨이 몇인데 얻었어 얻었어? 어 1번 눌러봄 아 얻었구나 어 이거 완전 망했지 이거는 이거는 맘무나 때려 마문아 때려 마문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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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 UV 쏠게 2,2,1 프리덤 마문아 마문아 빨리와 가 가 가 가 반대쪽 반대쪽으로 때문이다 11시 11시 내려야돼 내려가야돼 거기 아니야 이걸로 라이즈 쳐들어가자 아 여긴데 형 여기야 어깨 나 뒤에 있어! 조슈, 조슈, 저거, 가기만 하면 돼! 왜, 여기가 뭐야! 아, 그렇지. 나 들어왔어. 이 곳은 한번도 안 돼? 결제시키신 다음에 야, 친구 힐 된다. 힐 해줄게 친구 쳐다보고 F 누르면 힐 되네 어 잠깐만 마문아 뒤에 아이 미친 뒤에 저거 저거 에어드랍 내려왔어 아이 눌렀는데 그니까 나가자 나가자 저녁에? 어 나가 나가 에어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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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야 돼 없어져 그렇게 그 둘은 돌아오지 못했나 사리사욕에 눈이 먼 그 둘은 다시는 땅을 밟을 수 없었다 조심해 마문아 보인다 우리 걸린다 약간 왼쪽으로 더 크게 왼쪽으로 크게 돌면서 약간 먼데 있는거 같아 저거 서해대교로 가면은 뭐야 왜이래 어 뭐야 아 그거 초록색 밟았지 어 동무다 잠깐만 마문아 서해대교가 이게 여기가 아닌거 같아 왼쪽으로 뭐 이렇게 멀어 집에 있는거 아냐 이거 맵 한번 볼까 아 다온거 같아 다왔다 다왔다 저 저 앞에 있다 진짜 빨리 가야돼 가는데도 없어지네 어 잠깐만 아이고 내 함정 내 함정 소리 지를게 좋아 좋아 어 다왔다 밤이어서 그런가 에어드랍 아무도 차지하러 안왔네 대박인데 마문아 나 죽을까봐 떨어졌어 형 그냥 거기 있으세요 에어드랍 제가 할게 너 필름 채워야되는거 아냐 어 잠깐만 왼쪽에 시야가 들어올 필요거든 빨리 빨리 먹고 갈게 마문아 마문아 같이 먹을게 나 반대쪽에 있는거 내가 먹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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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달리면서 너 힐 해줄게 오케이 너 힐 해줬어 역시 후방에는 힐러가 있어야 돼 가자 가자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마문아 이쪽으로 그렇지 트라이딩 언제 배워져 불합작 아 대단하다 이 저녁 에어드랍 먹는방송 야 이거 신선한방송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대단하다